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천만 유튜버 찌양 멍투성이 영상 제조명입니다. 구독자 천만의 먹방 유튜버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 동안 협박과 폭행 등을 당하고 수십억 원의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방송 영상에서 찌양의 팔에 멍이 들어있는 장면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면들을 보면 지난해 영상들 가운데 대부분 팔에 커다란 멍이 들어있거나 밴드가 붙여진 모습이었는데요. 먹방 유튜버여서 요리를 하느라 다친 자국으로 여겨왔지만 실제로는 찌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찌양은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의 협박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찌양은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상습폭행과 상습협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었지만 전 남자친구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예전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도 다 멍이 있다, 몸에 상처 가득 달고 먹방 찍는 심정이 어땠을까, 이참에 명명백백 악의 물이 밝혀내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